5. 줄그룹 앵벌 법사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해골 악어무리를 먼저 애드른 해주시고 왼쪽에 있는 엑스 악어무리도 애드른해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언덕으로 쭉 올라가셔도 되고 왼쪽으로 가로질러서 올라가셔도 돼요 이렇게 가로질러서 올라가 아 잠깐만 아 멍했다 자 이제 호랑이 무리들을 반시계 방향으로 쭉 몰아줍니다 몰아주는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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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이미 죽어있다 말타고 쭉 가시다가 이제 왼쪽으로 조심조심 조심조심 앞으로 점프 이렇게 하시고 어 잠깐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앞으로 점프 점프 자 그리고 뿌리쪽으로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어 애들이 조금 붙었죠? 괜찮아요 이제 어레 한번 치시고 어레 어레 치시고 자 그리고 약간 지금 어우 힘줄 가격 어우 늘어졌어 잠깐 일단 얼방 자 괜찮습니다 얼방 풀고 나서 바로 전멸 써서 도망가면 돼요 전멸 써서 도망가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전멸 전멸 바로 전멸 전멸 됐죠? 네 어? 어? 아무튼 자 이제 여기까지 오면 거의 다 성공이에요 여기는 정말 쉽습니다 이쪽 가운데 뚫린 이 다리 이 부분에서 자 여기서 점프하고 왼쪽으로 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또 사고가 났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고는 언제나 날 수 있어요 애들 이렇게 내려오지만 자 이 나무에 붙으셔서 아 전멸 use2 sono 이러면 제발 내가 왜 읅 보면 ätta 재없는 겨礼 한 도 hadn't 도 구요 내가 시간이 하나 15 olm